차요마을에 와봤어요 얼마나 나오는지 보려고 여기 안녕하세요 많이 사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입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질하고 계시네요 와 많이 잡으셨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여기 많이 그 봐요 와 크다 크고 완전 양이 뭐 장난 아니다 그죠 수출해도 되겠어요 와 손질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네 맛있겠다 사람 진짜 많다 와 사물이 이까지도 차량이 많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사람 많네요 네 계속해서 올라오는가 봐요 오 여기 한번 올라오시네요 네 아이고 지금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별로 없고 파다도 없습니다 네 차요리 오늘 파도 없이 희한하네요 오늘 파도 없이 희한하네요 어머 아 꽁치 커요 네 와 큽니다 반가니 반가니 네 여기 또 올라왔습니다 안 작아 오 굵어 이 정도가 뭐 굵은가지 저희도 여기도 올라옵니다 저희도 여기도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옵니다 한번 찍읍시다 우와 우와 진짜 꿀맛 우와 거의 거두고 겁니다 이걸 한통 더 잡았다는 얘기잖아 와 이걸 이걸로 두클로 잡으셨어요 사모님 하나 들고 가시네 사모님 들고 가는거 저희도 이만큼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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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올라옵니다 우와 크다 우와 이거는 뭐 거의 고등급이네 다옵니까 오 다옵니까 오 오 오 오 쌍거리 여기도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왔고 여기도 지금 먹으러 옵니다 여기도 먹으러 옵니다 여기도 먹으러 오고 여기도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와 두 마리입니다 이거는 와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먹으러 옵니다 저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도 저사님들 많이 계셔요 여기도 올라와요 잘 올라와요 여기도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다 트루프리입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왔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뿌리니까 완전 대박이 납니다 와 큽니다 와 크다 와 크다 진짜 크다 이거 니가 꼼치 굵다고 그래 니 양자에 굵다 많이 잡았다고 다 닿는가베 네 네 와 와 와 굵다 이거 진짜 굵다 하하하 외굽다 올라옵니다 올라오어요 올라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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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여기 이자 계속 막 올라옵니다 여기 또 올라오죠 여기는 차유리입니다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오 크다 여기 진짜 크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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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기 옵니다 팔닥팔딱합니다 거기 와요 와 여기 옵니다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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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동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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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축산까지 가셨잖아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오 옆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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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좋습니다 옆으로 막 쬡니다 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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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와요 와요 올라와요 와 크다 와 대박 크다 조심해 조심 아 두마리 옵니까 두마리 옵니까 두마리 옵니까 두마리 두마리 옵니까 한마리 옵니까 두마리 옵니다 에이 아깝습니다 두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한마리 옵니다 왜 와 와 아이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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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왔어요 와 왔습니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왔습니다 뭐야 뭐 크기 토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와 크다 이거 뒤로 돌아야죠 뒤로 도세요 아이고 아이고 와 크다 와 크다 와 크다 왔어요 왔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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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두 마리 두 마리 옆으로 막 옆으로 막 도망갑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커요 커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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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요 아 커요 아 커요 하하하 하하하 나왔어요 밀어내니까 여기 왔어요 와 큽니다 진짜 큽니다 와 하하 아 어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옵니다 아 에 여기도 올라옵니다 아 으 으 으 yeah 여기다 올라와요. 여기다 올라와요. 여기다 올라오고. 네. 여기에 왔어요. 왔어요. 여기도 왔어요. 여기도 왔습니다. 여기도 왔습니다. 두마리 노래를 계속 부르십니다. 왔어요. 왔어요. 와, 큽니다. 오, 왔네, 왔네. 왔어요, 왔어요. 와, 큽니다, 이봐. 어. 물 따위가? 그럼 봐라, 크잖아, 이봐라. 외모 오빠, 내가 많이 많지. 아, 크다. 왔어? 나와라, 빨리. 큽니다, 이거, 큽니다. 왔어요, 왔어요. 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어, 사장님 잘 잡으시네요. 우와. 와, 큰 것만 잡으시네. 우와, 크다, 이거. 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응. 네. 네. 왔어요. 왔어요? 먹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왜 됐노? 옵니다. 아, 꽁치가. 맛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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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보여준다 하더니, 막 큰 거 보여주네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우선. 아, 진짜. 굿. 나. 아. 입은 줄 Bund stand. hausen & 이거. 암튼. 나눠. 어둠. 으. 미소. 암튼. 여. 암튼. 와 큽니다 얘 진짜 큽니다 네 완전 큽니다 여기도 또 왔어요 연사장님 왔습니다 연사장님 왔어요 네 와 저녁 되니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시안이 시안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허허 완전 고등어고기입니다 완전 대사리 와 완전 대사리입니다 이거 와 완전 대사리 커요 저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네 또 왔어요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두 마리가 올라옵니다 두 마리가 올라와요 두 마리가 올라와요 두 마리 물어 봤어요 빨리 빨리 도망갔나? 두 마리 왔습니다 아 도망갔다 한 마리 도망갔어요 워낙에 커가지고 크다 진짜 크다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두 마리 이거 마무리하고 해야지 아 사연 오늘 많이 잡았어요 뭘요? 기본 기본 잡으셨어요? 네 아이고 이게 기본입니다 와 비닐에 쌓여있어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그래도 와 잡으세요 나눠주시려고 미리 미리 봉다리에 이렇게 봉지에 담아두셨어요 미리 아이고 마음도 마음씨도 천사세요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이분이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큰 진짜 진짜 큽니다 이거 와 장난아니게 큽니다 어머 통치가 와 엄청 굵어요 허허 와 이거봐 이거 이게 더 굵다 이게 이거 보자 아 탈 탈 탈